나 얼굴 나오면 안될 것 같은데? 왜 멋있어? 아 이거 살짝 비추는데 안될 것 같은데? 깻잎 논쟁은 알지? 근데 깻잎 나오신 비자는 몰라? 나 교촌 레드먹고 은비볐어 너무 좋아요 눈이 안 돼 눈이 안 돼 눈이 안 돼 눈이 안 돼 딱 한쪽 나온다 한쪽 딱한 느낌 아니고 누군지 같은 느낌 약간 설렁단지 같은 느낌 맛있고 없냐? 맛있고 어떤 것일까? 왜 이렇게 피곤하잖아 너무 잘 나신 것 같아 옛날에 데리는 데리 계속 끓인 정아 너 할 때 명호하질까? 원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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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두를 보면 돼 근데 진짜 켜 알겠지? 응 형 인정했으면 어 인정했으면 뭐 딱 중간만 이걸 풀고 여기를 오 멋있어 멋있어 오 오 굽수 상이탈이 오 안 먹어야 돼? 너 왜 안 먹어 밥을? 여기가 쉽어 이렇게 가져왔는데